아 지금 우리 밭에서 1월 중순에 오늘이 이런 1월달인데 이렇게 쑥을 밭에서 난 남쪽이라 보니까 노지에서 쑥을 캐가지고 이렇게 믹서에 갈아가지고 지금 전 부쳤는데 아주 쑥떡처럼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쑥 향기가 나고 아 너무너무 맛있어 참 서울 같으면 엄청 지금 1월에는 아주 정원에 개밥그릇이 돌덩이처럼 얼고 영하 15도씩 떨어지는데 남쪽 10년 전에 완도를 기촌해가지고 이렇게 교리에서 그냥 노지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캐다가 맹이니 쑥이니 이것은 이제 봄철이 되면 저기 맹이가 이렇게 꽃이 펴버리고 새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노을철이 맛있어요 그쵸 노지가 지금이 딱 저 좀 지나면은 봄철이 되면 여기는 새져버려요 꽃이 펴버리고 아 맛있게 Best 좀 봐. 네